부르노마스 타워인가? 그 몽? 나가는 줄 안가? 금요일을 못하잖아 그니까 그.. 금요일.. 아..잠깐만 우리 금요일 예약이 하겠지? 어 내일.. 내일 잠깐.. 내일? 내일 자유여행일까? 이제.. 이거 아직 구매는 안했지? 어허허허 이거 실제 쓰니까 구매는.. 기분이 안좋으신지요? 응 오늘 끝내야 되는거지? 응 아 근데 방이 향기가 안되니까 답답하다 어디에 뭐 그래요? 답답하다 어디에 나 아까 들어봤잖아 어 근데 그 여자분이랑 그 뒤에 홍인 남자분? 어 이랑 있었단 말이야? 어 진짜 실수한거겠지? 몰랐다 체크할.. 이거.. 사람이 있는지 체크를 저런식으로 하는건지 진짜 개판이다는데? 근데 실수를 할일이 있나? 딱 몇초.. 응 근데 그 여자분은 안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분은 안그럴 것 같아 그 여자분은 안그럴 것 같아 그 여자분은 안그럴 것 같아 좀 관리자가 다 보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데 FNAC가 3층 3층 어제도 그래 들어왔다는 건가 4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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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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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면 좋은 게 내일도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내일도 길 좀 도와주지 길 불가능 먼저 이어폰을 타러 가는 길인데 FNAC랑 못하겠는데? FNA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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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NAC